자, 나는 평화의 상품을 받게 된다. 나는 평화의 상품을 받아서 나는 평화의 상품을 받는다. 나의 상품을 받은 곳에서 사장님 사장님? 사장님 사장님? 사장님 사장님께 진심. 아아. 나 왜 다녀는 게 다인가. 가게 샤. 결심 할지 말자. 결심 할지 말자. 그래도 뭐냐? 결심 할지 말자. 너 왜 저러는지 여기지? 왜? 어... 자, 곰발! 어, 곰발 안 좋아해, 나...